첫번째 갑시다 우리가 이거 어째께 내렸죠 여기 이제 우리는 세타로 들어가야래요 세타 여기 곰돌이 아 곰돌이래 돌고래 있나 그림자 바닥에 돌고래 그림이 있었는데 고래같은거 이거 듣고 갈게요 이게 뭐냐면 이 기억을 그 기억 전에 있었던 그니까 음성녹음 같은거에요 음성녹음 브랜던 플립드 패넥 스위치 옥스윙을 흘러내려 깜짝이야? 저의 위협이 붙어있는거에요 스트라스키 준비를 준비해 잠시만요 쿠모레이비와 다른 곳곳곳곳곳곳곳곳곳곳곳곳곳곳곳 가보자 이제 아마 여기로 가면 여기가 세타 같은데 아마 아 그래 주인공은 결국 기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인가? 기계? 어 이거 뭐야 뭐 누구에요? 원래 주인공은 현실... 2015년에에에에에에 수술같은거? 네 그런거 받고 있다가 그... 치료를 위해서 어떤 이제 기계를 했는데 갑자기 미래로 왔어요 미래로 저거치고 아 그거만 근데 다 다 다 다 이 다 다 다 eli 아 뇌에 관련 연구다 연구 수술이 아니라 아 그리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캔이 되면 여기에도 있고 복사보는 현실에 남아있나봐요 근데 그 인간이 죽으면은 그 현실에 있는 인간이 죽어버리면 주인공 아크에서 살아가야 되나봐 그 아크를 갈려면 지금 세타로 들어가가지고 덤벳을 찾아야되죠 아마 그런거 같은데? 이야기가 여기가 세타인가 봐 어 많이 낡았네 어 잠겼다 아 빼는거구나 이거 어 안되는데? 어 됐다 오케이 됐어요 뭐야 뭐야? 우와 던전 들어가는거 같애 던전 아 아아 과거에 나는 벌써 죽었는데 스캔 받은 당시가 2015년이기에 거기에서 바로 2100년간거처럼 느껴지는거죠 과거에 스캔 받은 인간을 늙어준거고 아 그렇게 되는거구나 아 옴니툴 이게 있어야 문을 들어갈수가 있죠 이게 덤벳인가? 어 물 빠진다 어 문 열리네요 우와 아무도 없을라나? 여기가 세타네요 세타 아 아크가 아니라 여기는 덤벳을 타서 아크로 가는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될거 같은데 아크는 아직 아니죠 여긴 아무것도 없네요 아 이거 깨는거다 아 깨는거 있네 아 지금까지 나온 줄거리가 그래요 이게 케서린이죠 이 옴니툴에 인식을 해가지고 이 옴니툴을 기계에다 꽂으면 그러면 캐서린이 살아나요 동기화라고 해야 돼 동기화 나도 궁금하다 아크 아크 완전 현실이랑 동일한가봐 이게 던뱃이네 왜왜왜 격미를 했다고? 보안카드가 필요하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 뭐가 있나 기지 상태 세타 여기가 세타네요 모든 시스템 가동중 대기청정암 온도 13도 기압은 2102벌 지도 주층 내가 있는데가 여긴가 보네요 1층 블랙박스 신호기 2층 직원 헐 바스 로빈 사망 크론스 테드 도리안 사망 데이비스 제스카 사망 피셔마틴 사망 다 거의 행방불명 사망 햄범 가자 아 불키는것도 있네 우와 뭐 다른방 문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여길 하나 아 여긴 안 열렸네요 아마 저거겠지 뭔소리야 뭐지 아 아 나 옴니툴 아이씨 옴니툴 놔두고 왔네 리모콘 너무 집중한 나머지 아 어 이거 안주는데 그냥 다른 문 열어줬나 본데요 못 가져가겠는데 아 아 열렸다 우와 캐서린이 다 여기 작동시켜주네 아 잠깐만요 아 여기 먼저 갈래 여기 먼저 갈래요 어 뭔가 엄청 불안한데 여기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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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 괴물 나올 것 같아요 불안해 여기에 뭔가가 있을까요 가져갈만하게 없네 없네요 다행히 뭐 다른 여타 게임처럼 뭔가 들고다니거나 그런게 없어가지고 게임 편하긴 한거 같애 왜 깜짝아C 엘리베이터 고장났네요 화장실 화장실 없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근데 어 외래 어머 이거 진짜 불안한데 뭔가 큰일 날 것 같은 여기도 화장실 가요 여긴 계단이잖아 위아래가 다 막혔네요 맞지 어 깜짝아 오 전원이 불안정한가봐 나딘 마스터즈 어 이거 열 수 있는거라 가이콘란드 가이콘란드 이거 뭐지 이거 뭔가 그거 같은데 뭔가 중요한 역할하는거 같지않나요 맞지 일단 뭔지 모르겠어 여기 뭐 챙길 수 있는거라던지 카드키라던지 우리는 보안키 카드를 차려야 된다고 했죠 보안카드키 어 뭐야 가족사진인가봐 매기코모레비 브란드 브랜든완 캐서린춘 어 어 완이면 아까 그 우리 기억 읽었을때 완 이라고 한 사람 있었지않나 완 WAN 자비드 고야 존 스트로미어 어 불안한데 이거 마크 사랑 어 통제구역 로빈 로빈 바스 마틴 피셔 여기 세개 다 들어갈수 있거든요 통제구역이네 위험이라고 되어있는데 잠깐만 여기 마지막에 들어가자 노 택 로빈 롸 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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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불안해 여기가 아크인가? 침대에 피가 못.. 북음이 정말.. 어 이거 잠겼나? 안 열리네 그리고.. 마틴 피셔 불안해 어 이거 치료하는거다 치료할 필요없어 지금 없죠 가자 아 방에 불키는 버튼이 있다고? 아 이건 고장났네요 아 이건 불키는 버튼.. 아 있네 아 이렇게 볼걸 괜히 쫄면서 왔네 캐서린 방은 어디있었죠? 캐서린? 어 여깄네 캐서린춘 캐서린이면 이런 아 맞네 실제 캐서린이 여기서 좀 묵었나봐 어 부채다 어 아이템 저거 상호작용 되는 아이템도 아닌데 내가 들.. 들으니까 막 얘기한다 이거 뭐야? 일기 오늘 리보젠 리드가 기계를 검사했다 그 기계는 WAU에 의해 변질되었는데 WAU는 검은 피 라고 했죠 검은 피 이거에 뭐 오염되면은 사람이 이상하게 변하는거 같던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시적인 방법으로 조립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어떤 사람이 WAU더러 가져가게끔 만들어.. 만들어 놓은 것 같았다 뭐 중요한건 아닌거 같구요 어? 뭐지? 마크사랑이 스캔을 받은 후 자살했다 그는 실제로 아크에 올라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자살할 필요가 있다고 살파했다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사랑의 발언은 구성원들 사이에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명백하게 내 실책이라 할 수 있다 마크사랑이면은 한글로 번역된게 마크사랑이라면 마크 러브야? 이름이? 어이거 뭐야 귀엽네 하핫 여기가 이거 뭐야 귀엽네 하핫 하핫 위험 통제구역이 왜 이지? 얘가 아까 뭐 아 제발 귀.. 괴물 있지 말아라 다행이다 어우 아무것도 없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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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뭘까요? 무슨 그림이야? 무슨 사진인지? 뭔가 엄청 뭔가 연구를 했나본데 이 마크사랑은 악.. 마크사랑 맞지 근데 연구의 흔적들 같애요 연구의 흔적들 부검이 심상치가 않아 어 녹음기다 어 사랑이다 사랑 75trillion 인디비주얼 셀스 They typically don't stay with us till we die Some live a few days while others live a few years We're not affected by their short life spans As their... 진짜 이름이 사랑이네 사랑 러브가 아니라 하하 I don't think anyone would argue that we ever lose our personal due to this process 뭐 이건 중요한거 아닌거 같구요 어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때면 저는 아크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했듯이 이것은 스캔이 끝난 후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캐서린 씨를 두렵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를 비밀리 실행하려고 합니다 시안화 나트륨을 껌 안에 숨겨두었다가 그녀가 보기 전에 입안에 넣을 것입니다 그녀가 완료되었다고 말하면 저는 그것을 씹을 것이며 빠르게 제 삶을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제 죽음 뒤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신다면 애도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저는 승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거를 읽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하시어 아크 안에서 저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자살하면 아크로 갈 수 있다는 그걸 믿고 있었나봐 사랑은 사랑이는 추사랑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닌지는 아주 몰라요 김일본류 사랑... 어... 카르타고 어... 3월 7일 어 제 생일인데 내 생일이네요 사랑씨 본사는 WAU를 기지 전역에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한 귀하의 성과에 크게 만족하는 바입니다 본사는 귀하가 이 귀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아시리라 믿으며 또한 그 미지를 탐색하고 이해하는 것에 귀하가 최선을 다해 주실 것 또한 믿습니다 이를 위해 귀하는 요한 로스 박사가 알파기지에서 외부에 방해 없이 WAU를 연구하고 또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뭔가 그냥 일에 대한 프로젝트인가 보네 다 뒤졌죠 됐어요 다 뒤졌죠 어 이건 뭐야 이건 뭐..뭐지? 이 공 아니겠지? 저 그림에 나온거 당구공인가? 깨지는거 아니지? 그래 네 잡을 수 있는건 표시가 돼요 웬만한건 다 잡을 수 있던데 이 게임은 일단 여기는 뭐 이제 뒤질 필요 없는 것 같고 갑시다 이제 여기로 여기로 여긴 뭐야? 어? 뇌 스캔하는거네 이거? 내가 이거 내가 이거 내가 현실에서 2015년에 이거 하는거 때문에 여기 오게 된거잖아요 음 기억이네요 기억 캐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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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연결 오류 오류 해결 원인을 파악중 메인프레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지하 보관실 라우터를 재시작하거나 유지보수팀에게 연락해주십시오 100% 지하 보관실에 라우터를 재시작해야겠네요 우리가 지금 누굴 부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게 뭐냐? 아.. 레거시 스캔 난 콤프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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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요? 먼쉬 어?! 문시다 데이비드 문시 이게 날 시루- 날 날 그거 했잖아 나 스캔한 사람이잖아 맞지? 생년월일 1980년 사망월일 2078년 5월 23일 사이먼 자래 어? 나도 있네 주인공으로 있네요? 음성로금 5월 2일 스캔 후 아하 오 나 스릉 그니까 이거네 스캔을 했는데 현실이랑 현실에 나는 따로 있어 스캔하면 난 여기로 오는 거야 저 다른 저 다른 나는 여기로 오는 거고 현실에 문시 그 나도 존재하는 거지 그니까 거기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난 죽었고 여기에는 내가 따로 있는 거에요 맞지 그게 그 설명이었네 오케이 다스 잇 와우 다스 펀 다스 롤리스 스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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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lice 스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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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pson 스틸어 아, 스캔한게 미래까지 보존된거에요 마지막 녹음, 이거 궁금하다 죽은거야? 아니지? 제 연구에 사용되어도? 아, 2015년에 스캔한 뇌파일을 지금 2100년 로봇에 동기화시켜서 지금 갑자기 일어난거 같은 느낌이야 너희들, 여러분, 모든 게 내 삶이 더욱 더 실하고 내가 내가 뭘 하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거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생각했는데 내가 생생한게 더 많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흠이... 아, 저 쩐다 아, 데이터 삭제해야 되나? 데이터 삭제 진짜 사이먼은 죽었어 결국 주인공도 데이터의 일종이었어 뭔가 오묘하다 진짜 느낌이 주인공은 잠수복 로봇이네요 그럼 잠수복 로봇 인간형 사람처럼 생겼나봐요 키 크고 어둡고 얼굴이 없대 아우 쉣 걔가 여기에 나오나봐 이제 얼굴 없는 귀신이야 오 소리봐 왜왜왜왜 뭐야 이씨 들어가 오 저기 문에서 누가 두드려요 여긴 아무것도 없네 여긴 아무것도 없네 한번 열어볼까 아니다 딱봐도 저거 저기 막 사이사이에 막 숨어 있을거 같애 여기도 좀 불안한데 헥 뭐야 세타 생경 및 환경제어 어 어우 불쌍해 가자 아 아 여기 들어가야된단 말인가 아 어우 쉣 뭐야 저거요 죽일수 없던거 같던데 죽일수있는게 없어요 코드뽑는거 없어 얘는 아 장님이라고 했으니까 소리만 조심하면 된다고 크랏다 아 오 쉣 소리만 안내면 되나? 걸린거 같은데? 아 아닌가? 헉 온다 나한테 얘 혹시 플래시라이트에도 반응하나요? 나 아까 플래시라이트 트니까 이런건가봐 어 내려간다 아 아 진짜 눈앞에까지 와도 소리 안내면 돌아간다고? 그 말 믿을께요 눈앞에 있는데 나한테 오는거 아니겠지 갑자기 들어간다 다행이다 아이템을 들러 들르고 던져 간다 간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한마리밖에 있는거 아니겠지? 두마리 있는거 아니겠지? 설마 두마리 있겠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어우 불쌍해 아 두마리래? 아 어 이거 하나 들고다니자 바로 던질 수 있게 우리 우린 여기서 보안카드를 찾아야되나요? 그럼? 어 길 막혔잖아 이거 중국산이야? 중국산이 문제에요 지금? 이거 하나에 내 목숨 하난데? 어 저기 뭔가 있다 어 여기도 사람이 있네 죽지 않나봐 네트워크 오류 메인프레임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라우터를 재시작하십시오 아 여기가 라우터가 있는 곳이구나 라우터를 우리가 재시작을 해야됩니다 이건가봐요 이걸 재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있다 대기하십시오 수동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잠깐만 뭔가 나올 것 같애 혹시 모르니까 좀 멀리 던져나 이게 유인하는거 아니겠지 설마 내가? 잘못한거 아니겠지? 보통 이런 대기시간대에 뭐가 나오기 마련인데 스위치를 당겨서 확인하십시오 잘 된거지? 오케이 성공적으로 뭔가 된거 같은데? 라우터 활성화 됐네요 이제 라우터를 켰으니까 다시 거기 메인으로 가면 될 것 같애 헥 다시 위로 도망가야돼 오 오 저기있어 시샛 우와 아니 내 왜 걸린거에요? 와 나 진짜 깜짝 놀랐네 아니 나 왜 걸린거야? 아 플래시? 어 너무 어두운데? 됐어 뒤에 소리나있어 아 나 지금 피가 없어 빨리 올라가서 아까 그 방 위에 치료하는거 하나 있었잖아 거기 봐야될 것 같애요 좀 많이 어두운데 가자 아 잠깐 설마 나 라우터 있는데로 온거 아니지? 아니다 아니길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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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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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깜짝아씨 죽을 뻔 했잖아 이거 빨리 올라가서 치료해야겠다 설마 가는 도중에 하나 있겠어 어? 뭔 소리야 설마 밖에도 한 마리 있나? 어 갔다 그냥 치료 한번 합시다 치료 어... 여기 있었죠? 치료 왼쪽 아니 치료하는거 어디 있었지? 여긴가? 저의 컴퓨터에 있는 게 저의 정보가 있었는데 너는 왜 사용했지? 화장실에서 거울하면 뭐라고? 아 아 이게 주인공이야? 아 이게 주인공이야? 아 아 아 아 처음 오는 입구 오른쪽이에요? 아 오케이 아 아 주인공이 기계라니 아 여기 있지 맞아 아 여기 아닌데? 치료하는 곳이 어디였지? 어 기억이 안나 아이씨 어떤 막다른 방이었는데 여기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마 여기까지 못 올거야 아마 여기까지 못 올거야 마크 사랑방 아 그럼 여기네 아 여기도 하나 있었지 않나? 없었나? 아 아 아 잠깐만 여기 지금 여기 안 들렸었구나 우리 오면서 아 여기 없었네 어 어디였지? 침실 맨 끝방인건 알겠는데 잠깐만 아 설마 또 길치 발동했나? 입구에서 오른쪽 보면서 오라고? 이제 여기서 오른쪽만 네 여긴? 흐흐엌 흐흐 아힣ㅎ 어디 가는거지? 뒤에 있다고? 아 이거.. 나 이거 찾고 있는.. 여기 있긴 하네 아 나 이거 찾고 있는게 아니야 아 치료 됐네요 어쨌든 왜 저녁이 나갔었는데 헐 여기서 아 여기가 그 방이네 아 여기 있었구나 흠 자 여기서 오른쪽 아까 안 갔었던 길을 나왔죠 여긴 여기를 못 봤었네 스켈로그 일정 어 아니구나 여긴 뭐하는 곳일까 어 누를 수 있네 타버렸고 이것도 탔네 이것도 탔고 탔고 포장났고 손상되었고 이거는 어떠 어떨지 볼까 어 좀 쓸만한거운데 보안코드를 여기서 빼낼 수 있을거래요 어 나이스 역시네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 이 보안코드만 있다면 그 던벳 마크로 갈 수 있는 그 운항 타는거라 해야하나 그거 할 수 있죠 자 이제 와서 이거를 옴니툴에다가 하는거 아닐까 여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라고? 그 칩을 어디다 놓는건데 칩 어디다 꽂는거지?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돌려? 어? 그래 날 말 어떻게 돌리는지 말해줘야지 캐서린 어이 캐서린 어디 칩 꽂을때 보이나요 혹시? 그래 시뮬레이터 어디 아까 그쪽 방에 있다고? 아 기계에 담긴 본인이 칩에 담긴 자기 기억을 아크로 보낸 다음에 기계속에 자신을 죽이면 아크로 이동하는거라고 좀 신기하면서 난해하네 미래는 그런 날이 올까? 우리가 죽을때쯤 정신을 칩셋에 인식시키고 먼 훗날에 자식들 이제 자식들 보고 그거를 꽂아달라 하는거야 칩셋 더 찾을수있나? 잠깐만 만약 이게 내가 가진 칩셋이 잘 작동 안되는거면 어떡해 아 더이상 없나보네 맞지? 어? 왜 눌렀지? 잠깐만 여기? 어? 어? 아 여기? 어? 나 왜 왜 누르는거지? 아 여기 꽂는거구나 아이씨 아하 아 여기 꽂는거 슬롯 2번 칩 스캔데이터 불러오는중 그들중에 보안코드가 있을만한 사람을 찾아보래요 어... 아크를 수 운송하는 운송하는 일을 돕겠다고 함 이사람 사랑마크 어 얘일거같은데? 사..마크사랑가 아닐까? 막..사랑마크 맞지? 사랑일거같은데 사랑 왜냐면 사랑이 좀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던거 같아요 그렇잖아 좀 위험인물로 등록되었었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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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 기억속에 완이란 사람 있었잖아 완 어 어 됐다 아닌가? 된거같은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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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캔 한건가 봐 이사람 스캔한건가 봐 이 칩셋이 아니네 녹화된건가 봐 이씨 저거 진짜 쪼하네 글쎄 뭐.. 뭐가건가? 왜 다들 어디갔는데? 카운 천? 뭐가건가? 아무것도 안 보다 이런거가 여기가 없는데 카사린 카사린 이름이 카사린 춘이야 아아 그런거같아 야단은 카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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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왜 이렇게 하는거야 내가 믿는거같아 내가 믿는거같아 아 뭐야, 대상에 스트레스 투하했지? 아 뭐야, 대상에 스트레스 투하했지? 아, 진짜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간 와니였나봐, 이 사람이 맞지? 아닌가? 아까 그래서 캐서린이 지금 얘기를 시작한 거였어요? 이 진짜 이 기계 안에 있던 와니랑? 캐서린도 지금 연동하되어가지고 연동하되어가지고 어, 다시 하라고 했습니까? 어? 다시 하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맞지? 아, 자꾸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야? 칩 안에 기족된 건 잠깐 살려내요 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하고 시뮬레이션 끝내면 초기화한다고 아, 환경과 모듈을 찾아야 되는구나 있어봐 왜 이렇게 설마 이거? 이거? 없어 설마 이거? 이거? 설마 이거? 이거? 나아.... 설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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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설마 이거? 어, 어 없네? 어떻게 해야되죠? 없어 아니 그니까 이걸 다른 사람으로 설정을 못해요 일단 완으로만 해야되나 봐 완이 딱 정해졌어요 우리가 지금 환경과 모듈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 뺐다가 다시 넣어볼까? 완으로 되네 스캔한 곳에 가보라는 게 뭔 말이에요? 스캔한 곳으로 가보라는 게 1번 칩을 찾는 거라고? 칩 1번이 여... 이건 다 타버려가지고 쓸 수가 없는데 의자 있는 곳? 아... 그렇게 말하면 제가 잘... 아 여기 설마? 아! 여기서 내가 설정해주는 건가? 설마? 프로그램을? 아! 여기 있네! 스캔! 테스트 환경 오케이 오오! 칩 없으므로 복사 뭐 이런 거 있네 부유 탱크로 해보자 네트워크 전송 아! 칩 가져와야 되나? 설마? 어 칩 가져야 되나보다 이거를... 여기다가... 어 꼽을 수가 없는데? 어 꼽을 수가 없는데? 꼽는 게 없는데요? 그니까 전화기 옆에 이거 말하는 거야? 아! 빨간색으로 된 1번 칩이 있다고? 1번 칩을 찾아야 되는 거야? 스캔실 해변 베르사유 공전 없어 외장기기가 없대 1번 칩이 그럼 배경인 1번 칩이 필요하네요? 1번 칩 1번 칩이 어디 있어? 결국 다른 칩을 찾아야 된다는 거구만 뭔가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 여기가 환경이지 않을까? 여기가? 여기가 환경 관련된 곳이니까 여기에 있을 것 같은데 칩이 맞죠? 그래 여기 있을 수 밖에 없지 어딘가 있을 거야 이 방에 엉덩이 있다뇨 당연히 그런 데 없지 기억은 내가 읽어봤고 기억은 아니야 여긴 안 열리는 방이죠 여기 둘 중에 한다란 말인데 어 뭐야 이거? 설마 에이씨 됐스 어 칩 44% 여유공간 있대요 음 어 지금 이것만으로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만 부유 탱크로 될 때 넣자 칩으로 복사 네트워크 전송 스캔실 칩으로 복사 네트워크 전송 해변 있지 베르사유 공전 아 됐네요 자 이제 가자 이제 칩셀 안에 있는 와니랑 대화를 다시 하면 되겠군 이것도 넣고 여기도 넣어서 됐스 자 한번 해변에서 얘기 한 번만 해보자 우리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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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뭐 여기 어떻게 되었지 미스터 왕 제가 도와줘요 덕터 찬 당신은 당신이? 무슨 일이야? 이곳은 무엇일이야? 다 괜찮아요 데이딘은 당신의 도와줘요 저희 새로운 시큐리티 사이퍼를 필요해 덕터 찬 제가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없는데 여기가 없는데 이곳에 정말 잘못된 일이야 이곳에 진단다 이건 진짜 안전다 이곳에 사실상 으흐흐흑 스키장 오르막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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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흑 아늑하다 뭐 뭐 어디에 어디에 iona Penderton 천 저런 뭐야 이곳이 확인해 저는 새로운 시큐리티 사이퍼라고 시대 왜 이렇게 하는거야? 이런 짓을... 내가 도망간다... 내가 도망간다 너는 말이야 이것은 다 말이야 나 부어들어 에이씨 스캔실 이게 원래 상태죠 어? 에이씨 그.. 그런 부유 탱크를 가져와야 되구만 부유 탱크가 여기 있다 어? 부유 탱크가 안 되는데? 어.. 모듈 앨리스를 찾아야 된다고? 아 모듈.. 이번엔 모듈을 찾아야돼? 근데 여기 모듈이 없잖아 여기는 앨리스가 옆에 있어야 말해줄거 같애 그럼 음.. 어.. 모듈이라.. 아 앨리스가 완이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이면 믿어 그것도 근.. 근처에 있지 않을까? 앨리스옹 어디 근처에 있을건데? 일단 이것도 빼 음.. 봅시다 왕방에 있었지 않냐구요? 왕방에? 개나봐 끼고 끼우고 승희망에 감사합니다 아 모듈 하나만 찾으면 되겠네 앨리스 칩이 어떤게 필요한게 모르니까 둘다 빼놓죠 일단 아아.. 빨간색으로 빼면 되겠지 뭐 왕방에 있지 않을까요? 왕방? 가이콜라든 아 얘가 열어준대 여기있다 브랜든왕 여기 앨리스 칩셋이 있겠구만 앨리스씨가 어디있을까요? 브랜든 스캔에 대해 심경이 복잡해 모두들 너무 용감한거 같아 전부 웃으면서 후회는 후회는 하지 않는 눈치인걸 당신이 스캔중에 내 손을 잡아주겠다는 말 기억나? 만약 아직도 그렇게 생각했다면 기꺼이 받을게 스캔을 같이 한다면 고통도 같이 나눌 수 있을거라 생각해 회복되는 데는 며칠 걸린다고들 말하네 사랑하는 앨리스가 뭐 앨리스가 좀 그런가봐 앨리스의 이름은 앨리스 스캔을 같이 한다며 스캔을 같이 한다며 스캔으로 이동했고 앨리스와 같이 아크 스캔을 받았다 아... 오케이 10월 7일 어... 스캔이 끝나고 조종석 안에 자살한체를 발령되었다 새 보안코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 어... 기억 이거 있다 앨리스 스캔을 흥헉 아 맞듯한 아리스 브랜드는 죽음 아, 배기가 두 개가 있지? 오오오오오 군의 전화에서 나오는 앨리스의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겠대요 괜찮은데 괜찮은데 아, 차 안 나와요 맞아 배기가 왜 두 개가 있지? 군의 전화에서 나오는 앨리스의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겠대요 자 이제 모듈을 알아서 입력해 주겠죠 캐서린이 데스 엘리스 스캔실 되네요 해보자 이게 엘리스요 코스터 엘리스 인가봐 1729에서 142 1729 142 142 12 407 알았다 네 알았다 미안해 잠시만요 안녕 아 아니 안들어 충분해요 우리 필요한 것들 우리 단백질이 맞다고 우리 단백질이 맞다고 사실의 연합은 아니, 난 아무거나 하지만 너는 아직도 데이터를 삭제하면은 완이 사라져요 아예 맞죠 전원을 끈다면 완은 살아있어요 데이터 안에 살아 칩셋 안에 살아있는거지 그래 뭐 삭제하겠습니다 여기서 고통을 줄여줘야죠 평생 모를 때 나중에 그렇게 돼버리면 안되잖아 그죠 여기서 자유롭게 해줘야지 이제 사는 의미가 없어 이거 뭐야? 이게 왜 열렸지? 비버님 환경팽관 감사합니다 2347번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불안한데 이거? 저 갑자기 문이 왜 열렸지? 저게 안에서 괴물 나온거 아니겠지? 달려 몇 분 정도 몇분정도 어우 나 깜짝아씨 괴물어는줄 알았네 옴니툴 가져가고 이쪽이 바로 옆에 큰 문 있었죠 옴니툴로 인식하는 곳 이제 드디어 덤벳을 탈수있나봐요 설마 이거 오케이 됐어 수탑들 못생긴위향에 감사합니다 안에 괴물없네 다행히도 이거 타면 심해 4천미터 내려간대 4천미터 4천미터면 얼마나 대단한걸까 아 아 이게 보안콘인가 보다 아닌가 어 어 이걸로 뭐 작동하는거 같은데 옴니툴을 꽂아야된다고? 옴니툴 옴니툴 꼽는데가 없는데요? 여기 아 선있구나 이 선을 어디다 꼽냐 아 여기다 준비 준비 우와 저거 뭐야 아 저기 옴니툴이야 설마? 우와 어 장난꾼같이 생겼네 어 워 아 헣 헐 아 맞아 저거 덤베이C지 옴니툴이 아니라 어떻게 된거야 지금? 오늘 저장됐어 설마 나 저거 못하는거이미? 설마 헤엄쳐서 가야되나봐 나 아 이제와서 이걸 돌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네 어 너무 어둡다 여기 어 저 위에 문 활성화를 했네요 잠시만요 예스 ㅎㅎ ㅜㅑ ㅡㅜㅜㅜㅜ 감사합니다.